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네, 그렇습니다. 2018년 개통한 옐로우 출렁다리 곁에 황금빛 출렁다리가 새롭게 개통이 됐습니다. 길이 154m로 전보다 폭은 더 넓게 조성이 됐죠. 황금빛 출렁다리는 주무탑, 무주탑 방식으로 다리 가운데 갈수록 수면과 가까워지는 게 특징입니다. 수면으로부터 2, 3m로 걸을 때 아주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죠. 옐로우 출렁다리 인근의 편의시설인 넘실점과 출렁점이 이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. 편의점과 카페, 분식점인데요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지 않지만 곧 로컬푸드 증매장터와 함께 운영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네, 수변 데크길도 최근 완공 소식이 있었죠. 전체에 비하면 어느 정도나 완공이 된 건지, 그리고 또 어느 구간이 특히 걷기 좋은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장성호 전체를 둘러보는 코스로 완공이 되면 약 34km가 되는데요. 현재는 8.4km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. 여기 장성호 좌우측 수변길에 새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. 먼저 기존의 왼쪽 수변길은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출렁길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. 이 출렁길은 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, 여기에 산과 매력을, 산의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. 지방의 오른쪽에 새롭게 놓인 이 숲속길인데요. 이 숲속길의 매력은 나무와 물, 그리고 데크길까지인데요. 명품 출렁다리가 어울리는 수변의 풍광을 한눈에 즐기며 다녀볼 수 있습니다. 이 출렁길과 숲속길을 품고 있는 두 개의 출렁다리가 있는데요. 놓칠 수 없는 코스로 이 길을 꼭 걸어야 할 이유겠죠? 네, 이래처럼 장성호가 걷기가 좋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상품권 교환제가 생겼다라고 하던데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사계절 관광 명소인 이곳 장성호 수변길에는 평일은 무료고요.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만, 공휴일에만 7월 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합니다. 이 상품권 교환제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구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3천 원을 내고 동일의 금액에 장성 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.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,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, 그리고 또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성군에서 오랜 토익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합니다. 장성 군민과 65세 이상 장애인은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. 이 상품권 교환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일반 관광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. 이 상품권은 장성 지역 내 1,400여 개 가맹점이 있는데요. 이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장성호 수변길만 걷고 오기는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같이 둘러볼 만한 그런 것도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장성호 문화예술공원입니다. 이 예술공원은 시와 글과 그림, 그리고 어록이 이렇게 함께하는 멋진 조각 작품들이 함께하는데요. 학창시절 한 번쯤 접해봤을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오를 수 있습니다. 이곳에 또 전망대가 있는데요. 이른 시간대나 그리고 또 비오는 날이 오르면 몽환적인 느낌의 장성호가 물안개가 이렇게 번져오는데요. 그 멋에 흠뻑 빠져올 수 있습니다. 장성호의 싱그러운 여름, 그 멋진 풍광에 젖어오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